어디서 왔어요? 말레이시아에서 왔어요 네? 비카미유아 미카미유아 한국 사랑합니다 그리고 몬스터 여러분 사랑합니다 쓰레기 김경씨 바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긴 청년의 날 가는 중 우리한테는 하나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어제 서울에 비가 많이 나와서 머리를 올렸는데 식 지금 만들어오는데 생각해보세요. 오늘은 그냥 닭 소주면 해야겠다. 와 드디어 일본 안녕하세요 보면서도 영상 보면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아 네 감사합니다 하유 커플이세요? 아 진짜로? 어디서 오셨어요? 왜요? 아 mirror 아 아 감사합니다 왜요? 그리스는 거 같지 않더라구요 잘한다 와 아 어우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다 깨! 실제로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? 아.. 학생이었어요 일어나서 다시 한 번 찍어 실제로 보니까 어떻다고요? 학생이었어요 삼각김밥 두 사진 오 귀엽다 오랜만에 멀리서 보여요? 그러네요 이비키쌍 감사합니다 이비키쌍 너무 많이 뺏어 뺏어 1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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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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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전에서 올라오면 바로 올 수 있어요? 어제 왔어요? 어제 오셨구나 저도 구독자예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나와사키 쇼신노 이거 하나밖에 안 돼요? 저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끝터리가 와주는 계기고 이 막 한국은이 단나상가 이런잖아요 한국은이 단나 코를 줬던 우자이나 이러면서 히트시지 이야기할 때 제가 뭐죠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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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하시네요 완전 팬이에요 프러포즈 하시는 영상이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틀었는데 그거를 처음 본 것도 아닌데 같이 울었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? 받으세요? 오 예 코리꾼은 언니고 김경실은 삼촌이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찍으면 안 돼요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존경하시는 분 와 진짜 코리꾼님 제가 딱딱이 변신새끼 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있어요 네? 닥초 닥초이 변신새끼야 아 죄송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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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만났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구독해 주세요 아이고 진짜 부끄럽게 아 저도 여자친구 일범처럼 아 진짜로요? 어디 보겠어요? 샌드하이 엄청 보고싶으시고 내일이 여자친구 생일이라 오늘 제가 가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잘 시키세요? 안녕하세요 너무 피가 크시네요 머리도 작지 않아요? 너무 잘생겼어요 머리도 없는데 어디서 왔어요? 말레이시아에서 왔어요 해외에서 덕분에 너무 재밌게 보고 하나 둘 셋 아까 보니까 좀 많이 읽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 되게 팬이어서 장모님이랑 되게 재밌으셨어요 아 그래요? 실제로 우리가 어떠세요? 쇼크쇼 너무 잘생기셨는데 아니 이 얘기만 들으면 돼 여자친구가 일본사람인데 그렇게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네요 아 너무 예쁘게 하나 둘 셋 꼬도를 눌러보시다가 아니 저 이거만 보러 오더라 이거 앉아계세요 아니 일기 아니야? 저는 가고시마에서 태어났으면 점점 진짜 박수님 사인처럼 박수님 같네 잘생겼죠? 아 네 너무 잘생겼는데 진짜 박수님 같네요 진짜 박수님 같네요 안경을 바꿔보세요 맞아 라시 수술도 해줬어요 제가 일본어 연습했는데 하나 안나오네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? 제 이름은 뭐예요?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원입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 혼자 연습을 하고 있는 후에 잘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얘기하고 있고 진짜 얘기하고 있어서 진짜 얘기하는 거고 처음이에요 오오오오오 조금 착각하는데 죄송한데 하나 둘 셋 도쿠오는 출신인가요? 사이탐오는 도쿠레옹씨가 있는데 라인의 뇌오에 극기커플의 영상을 같이 봤어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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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아 아버지도 멋있어요 일본 가서 데려오라고 프리콘이 이쁜여자 아아 아아 와 진짜로요? 아아 아아 優しいところ 엘한ところ 엘한ところ 아아 둘 둘 셋 아아 아아 앞머리가 되게 불꽑해 보이더라구요 아 맞아 아아 아이돌 갔을 때 80년대 아이돌 아우 시원하다 아 처음으로 오시죠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장도 해주셔서 생각나고있게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를 써주셔서 오우타리에 경식상 아타마가 7세이 됐어요 제가 일본을 하나도 공부 못해 네 네 운동하세요? 아 예예예 저 하죠 아 대결을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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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abou 아 아 오오 아 저희 오늘 가장 상관인데 저만 피디콤에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영상으로 보내갈게요 실제로 만나니까 완전 이쁘고 완전 재생이고요 굿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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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 아 굿매라 아 대박 손 씻지 말고 그냥 어? 친구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귀여워 자기 비슷하네 네 풀고 비슷하죠 죽질 때 좋아 그거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저 형 씻을 때 네? 처음에 만났는데? 나 처음에 만났게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가다가 죄송합니다 운동할게요 학생이에요 아니 콜롬이소 학생과 개야반이 나왔네 일본인이잖아요 도서 어떡해 그 닥창이온 거로 선불인데 작군이야 치커멧돼요 아 안돼요 하하하하 사진 촬영을 간단한 시간 수상소감 부탁드릴게요 너무 카코이에요 그리고 마세리나이네 어떠시나요? 이번에는 청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커플부문 공로상입니다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할까? 열심히 해주세요 큰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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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상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송 그리꼬라고 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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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사랑합니다 그리고 몬스터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구후기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후기히 구후기히 대륙어치 아니면 아까처럼 4명 4명이잖아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? 오늘 오신 하늘 커플 하늘 부분들이 꽤 되셔서 갑자기 그 번개로 아니면 정모라든지 장소를 찾던 사람 도요일이라서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아 여기가 아니고 진짜 싫어 진짜 미치대 히로이 마신다 비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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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의 강아지에 대한 과자 한참의 과자 한참의 과자 자자고자 좀 더 강하게 해 아, 그렇죠. 한 명이 오, 일본어도 있는 거야 그리코네도 잊지 못한 팬이 될 것 같아요 잊지 못해요 영상에서 경신게임을 처음 봤을 때 이분은 진짜 닮고 싶다 너무 재밌고 멋있는 분 제주도에서 멋있는 분 전날에 오셨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마지막에 잠깐 뵀는데 見て! 전부手紙인거 여기가 일본어, 여기가 한국어 아! 히로시마! 그리코네도 사진을 찍어줘서 우리의 AV 하는 분을 따라했어요 아! 자기의 생년월일을 봤을 때 아! 이번에는? 네! 그리코네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제가 요즘에 구독자들과 미치고 있는 분이 있었지만 실제로 얼굴을 보고 정말 웃었다고 듣는 게 정말 달라요 정말 소중한 시각이에요 그리코네도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리코네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진짜 우리 둘이 너무 행복해요 아! 어떻게 시간이 안될지 모르겠잖아 그리코네명을 물어봤는데 그리코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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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박서준이랑 닮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닮았다고 생각해요 아! 아! 왜 안 닮았어? 아! 뭐야! 아니! 그쪽! 아니! 그쪽! 아! 저기있다! 이렇게 기회가 있다면 또 만나요 와! 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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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